오늘은 첫날, 첫 씬을 바에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상상 속으로 들어가는 이미지 씬이 있거든요 판타지적인 스토리가 있어서 요연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두 번은 감독님한테 불러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스티즈들 오늘 드디어 동해영과 함께하는 필리포니어 뮤비 현장에 왔습니다 너무 귀여워 처음에 저희 트레이닝팀에서 닮은 동생도 와서 이상 본래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이렇게 재논 거예요 그때는 연습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스티즈들 그래서 저희 엔허브터랑 같이 준비한 모습 너무 좋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오늘 녹화 한 번 더 풀어도 돼요? 제노 침이 안보일 거에요 이거 이제 제노의 단독신 피아니스트가 된 제노씨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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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서 하는 거야? 저도 뭐라고 해야 해, 이거 그럼 가사가 어려워요 어 진짜요? 아 안 보실 줄 알았던데 대대적인 스토리 변신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모든 부분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걸 알겠습니다 여기 계십시오 무조건 하셨습니다 빨리 퇴근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쩌트럭 언제 갈 수 있는 거야? 쩌트럭 언제 갈 수 있는 거야? 쩌트럭 언제 갈 수 있는 거야? 진짜 몇 년을 못하는 거야? 야 여기 이렇게 컸어? 최종 경기장? 와 콘서트 해야 되는데 여기 아 여기 어떻게 돼? 눈물 날 거 같아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좀 불거져요 근데 거기 맞아 다음 주 나도 가야겠다 이런 거 하러 다음 주야 감독님 여기 어 안녕하세요 동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찢어야 돼가지고 부탁드릴게요 머리를 이따가 하늘색으로 한번 바꿉니다 이제 하늘에 구름 떠있는 그런 느낌으로 입에서 침이 좀 흐르게 해서 비 오는 것처럼 이렇게 오케이 야 너무 좋았다 오케이 내가 이따 너 저녁에 컨셉 하나 얘기해놨거든 그거 수정해가지고 아니 그럼 너 해 아니 그거 너만 했어 너 생각하니까 너 해 그거 했다 들어가라고 일단 한번 해주면 될 거 같아 조금만 이따가 갈 거야 아무래도 해야지 가볼게 가방 있어 있잖아 간다 야 일곱시 연습인데 내가 보내줄 때는 뭐 쿨하게 고맙습니다 끝나고 바로 2차 타고 집으로 갈게요 여기 네비 여기 네비가 안 달렸어 옛날 차라서 궁금해 하실 거 같아요 네 드디어 캘리포니아 러브 끝난 줄 알았지 수고했지 오늘은 뭐 2회차인데 잘 끝났고요 안무 신이 있어가지고 추가 촬영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투 비 칸티 뉴 뉴 뉴 뉴 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동영입니다 좋은 영상미를 담기 위해서 추가 촬영을 또 하게 돼가지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큰일났네 어우 비 많이 오네 길을 막고 찌우자 말도 안 돼 핑크물이 떨어지고 있잖아 약간 비가 와가지고 그냥 습관 정도는 비칠 거 같은데 네 고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의 오늘 추가 촬영 네 첫 번째 로켓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잘 마무리를 찍고 두 번째 촬영 로켓 정서로 이동을 합니다 이따가 됐습니다 바이 바이 어 구입이 너무 예쁜데요 갈까요? 네 더불어 아우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마지막 네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은 즐겁게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힘든 거 저희가 그냥 다 할게요 여러분들은 방구석 1렬에서 저 방송하는 거 은혁이 방송하는 거 디에인이 방송하는 거 그냥 다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